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원섭 경남일보 개권논설위원, 강호동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,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, 박동식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 이종범 전 사천시의회 부의장,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입니다. 무소속 후보로는 차상돈 전 사천경찰서장과 황승주 로타리클럽 부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하동군도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35%, 국민의힘 60%로 야권이 앞섰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강기태 민주당 전 경남선대위 대변인이 등록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윤상기 현 군수와 하승철 전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, 이아키 하동군 의원, 하만진 한국기부운동연합회장이 나섰고, 이정훈 경남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합류할 예정입니다. 하동군 수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을 둔 후보 간 경합이 치열해 역대 선거에서도 잡음이 잇따랐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도가 강한 사천시와 하동군,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 후유증이,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란이 극복할 과제로 꼽힙니다.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.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.